자, 이번에 스타워즈 보고 감동받아서 영화 자체가 막 재밌었다는 거냐 이런 거랑 별로 저는 포스 나오면 그냥 감동받습니다. 포스 뜨고 하면 감동받아요. 포스 현전화 안에서 포스의 직관이 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제다이식 명상, 그 다음 제다이식 지혜는 뭐죠? 포스의 직관을 받으면 자명찜찜의 느낌으로 뭐가 올까요? 포스의 인도가 일어납니다. 포스가 인도합니다. 자, 포스는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참나 플러스 기운 정도 돼요. 참나 플러스 기운. 도교식으로 말하면 더 정밀한데 원신과 원기. 이 두 개 합쳐지면 뭐라 그래요? 단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쓰는 이게 꼭 단을 얘기한다. 바로 거기 그런 것보다 기운을 얘기할 때도 있고 참나를 얘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참나와 기운이 제대로 만나면 단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데 스타워즈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단이 돼버린 걸 뭐라고 하나요? 스타워즈에서는 포스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에너지체들 있죠? 죽었는데 스타워즈, 제다이를 죽은 뒤 다시 나오는 그 존재들이 포스의 영이 된 양반들이. 그러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단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단이 제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단 만들어지면 죽은 뒤 다시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 이게 신선이거든요. 동양 신선하고 성경에 나온 부활체랑 다 통합니다. 그 포스의 영들. 재밌는 거는 제다이들만 포스의 영이 되고 다크 포스를 닦는 시스 쪽 애들은 포스의 영을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제다이들만 선한 포스의 길을 따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서양의 신비학의 전통이에요. 흑마술사는 에너지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백마술사들만 에너지체를 배양할 수 있습니다. 그 전통하고 잘 연결되는 설명이더라고요. 영화인데 제 영화를 너무 진지하게 보는 거 아니 하지 마시고 저도 다 아는데 영화에서도 그럴싸하게 소개된 것들. 작가들이 이것저것 갖다 만들다 보니까 그럴싸하게 구현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추천해 드리는 게 왜냐하면 제 얘기 듣는 것보다 영화로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면 또 맛이 다르거든요. 공부에 도움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건 스타워즈 믿나 보다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스타워즈도 재밌는 게 서양이 만든 신화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신화예요. 스타워즈가요. 아주 먼 은하계 옛날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리스 문명이나 이런 데서 제우스 헤라 이렇게 신들 이야기 하듯이 미국이 역사가 짧잖아요. 자기들의 신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블 히어로들. 지금 다 그 신급들 존재들이에요. 만드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제우스 헤라 이런데도 막 난잡하죠 관계들이. 왜? 인간 애고성이 투영되니까. 이쪽도 지금 보면 막 이제 그렇게. 그냥 인간 같은데 고상한 신들은 아니잖아요. 인간 같은데 신적인 인간들의 이야기. 이게요. 인류가 이걸 즐겨요. 옛날에 그걸 즐겼던 게 지금 신화로 남아 버린 거예요.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한 1000년 2000년 후에는 옛날 미국인들의 신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무의식 중에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인간의 마음 안에 애고의 마음도 투영되지만 영성도 투영돼요. 그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스타워즈 안에 투영되고 있는 영성의 이야기들 중에 자명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엮어서. 그래서 이게 포스의 인도로 가서 그럼 뭘 하죠? 실천은 포스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이게 실천입니다. 너무 좋아요. 설명하기가. 포스의 균형이요. 선한 포스와 악한 포스의 균형이 아닙니다. 라이트 포스와 다크 포스의 균형이 아니에요. 스타워즈 영화 보실 때 이거 알고 보신 포스의 균형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중용. 중용이 여러분 선악의 중용인가요? 선과 악을 적절히 하자가 중용인가요? 아니죠. 중은요. 중심성, 균형성이고 용은 항상성인데 항상 균형을 잡아 줘야 돼요. 자연처럼. 자연처럼 우리 영적인 균형을 계속 잡아 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오로지 이 중은요. 선이에요. 오로지 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 아닌 것들 과하거나 불급인 것들이 악입니다. 동양에서 악은요. 별거 아니에요. 딱 이 정도가 자명한 선인데 그것보다 넘었거나 모자라면 악이라 그래요. 균형 깨진 거죠. 여러분 욕심 때문에 양심의 균형이 깨진 걸 악이라 그래요. 양심에 딱 맞는 걸 선이고 중이라 그래요. 근데 스타워즈가요. 정확히 설명하는 게 포스가 우주를 자연의 추나 추동으로 자연스럽게 굴리는 게 균형이고 그 균형을 깨는 게 다크 포스 그 균형을 계속 유지하려는 게 밝은 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의 균형은 뭐예요? 악을 하지 말고 선만 해가지고 원 자연의 흐름을 다시 찾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추나 추동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듯이 다 동양에서 추나 추동이 자연스러운 포스의 균형이죠. 그러면 인간의 영혼에서는 어떻게 뭐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나요? 희노애락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려면 근원적으로 인위에이지가 균형 있게 나와야 됩니다. 인위에이지의 균형이 깨져버린 사람들이 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찾자는 거는 우주에서 시스 쪽 영화로 치면 다크 포스를 닦는 시스 제다이의 반대 개념이죠. 논어에서는 뭐예요? 소인, 이쪽이 군자. 어느 가르침에서도 선악의 대결이 펼쳐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인류가 왜 이런 통석적인 문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나요? 인류는 무의식 중에 알고 있어요. 그걸 즐기는 겁니다. 펼쳐놓고 작품으로 해놓고 즐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에고의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양심도 들어있어요. 왜 누구나 양심 있고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보는 눈이 있거든요. 선악의 대결에서 악이 지고 선이 우주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 포스의 균형. 원래 우주의 이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균형을 찾는 겁니다. 중용에서 그래요. 중용에서 천지가 어그러져 있다고 지금. 그래서 누구 하나라도 자기 내면에서 양심이 욕심을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지가 그 사람의 소천지죠. 소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대천지가 제자리를 찾는 걸 돕겠죠. 천지가 원래 하는 역할이 만물을 길러주는 거니까 소우주가 균형을 찾고 소우주에서 원래 천지의 역할 소천지의 역할 만물을 살리는 역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 하나만 바로잡아도 천지가 변하고 만물이 도움을 받는다. 이게 유교사상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유교나 기독교. 역할이 엄청 크다고요. 스스로를 봉쇄하지 마시고 자기가 봉쇄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엔 무한한 전지전능의 권능이 있는데 내가 봉쇄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너는 나만 챙기면 돼. 이게 할 짓입니까? 하나님은 저만 신경 쓰세요. 어디 보세요. 나만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도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하고자 하는 천지를 바로잡고 만물을 살리고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내가 도움이 돼가지고 구현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사역이죠. 올바른 사도의 사역. 제 다이 하나 이렇게 얘기해 드려도 이런 얘기해 드리면 재미있지 않나요? 시간이 없는데 제가 낮에 해 드린 얘기라 밤에 오신 분들한테도 꼭 이것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광선검 광선검이 있죠. 광선검 광선검을 어제 영화 보고 어제 단체 관람했거든요. 어제인가요? 저희 영화 보면 또 책 하나 씁니다. 스타워즈 라이트 세이버 제가 안 되는 영어지만 라이트 세이버 이거 배터리가 들어가요. 배터리에서 에너지 전원 켜면요. 배터리가 들어가면요. 여기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제 다이들이 이 크리스탈을 얻어서 여기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플라즈마가 쫙 나갑니다. 레이저처럼 레이저검 광선검 그런데 사실 이제 설정은 플라즈마래요. 플라즈마가 쫙 나가요. 근데 이게 라이트 세이버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자명검 아닙니까? 광명검 불교식으로 하면 반야검 너무 잘 통하는 게 반야검이 원래 금강반야거든요. 금강반야가요. 금강저라고요. 다이아가 아니에요. 금강저라고 원래 뜻이 제석천의 무기예요. 벼락 쏘는 진짜 플라즈마 쏘고 하는 무기라고요. 영적인 무기. 이거 맞으면 탐진치가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탐진치를 원래 벼락경이에요. 금강경은 원래 다이아 뜻은 부수적인 뜻이에요. 원래는 벼락이라는 의미예요. 인도에서. 인드라 신이 갖고 있는 무기. 금강저에서 나가는 벼락. 박살내는 무기. 인도식 광선검이죠. 비. 거기 보면 막 벼락도 쏘고 하잖아요. 포스를 벼락으로도. 그러니까 이 보석에서 이 광선이 나가서 모든 번뇌를 박살낸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자명검, 반야검 하나씩은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CR이 참나라면 여기는 하단전이죠. 하단전에서 기운 받고 상단전에서 참나각성에서 자, 참나각성에서 뭐를 해요? 자성 직관하고 여기 뻗쳐 나가는 건 지혜의 빛이라고 영호비결에 나오는 해광입니다. 지혜의 빛이 나가는데 지혜의 빛이 나가서 뭔 일을 해요? 진리 분석이요. 선악식별이요. 선악식별 되면 박살내는 겁니다. 반야가 탐진치 박살내는 거예요. 이 탐이 오르냐 그르냐 이 분이 오르냐 그르냐 그걸 전체를 꿰뚫어보는 지혜 이게 반야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탐진치가 박살나요. 여러분이 정말 아는 훌륭한 제다이인가 양심 제다이인가 보시면 알아요. 내 검에 탐진치가 박살나든가 웬만한 탐진치는 박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검은 무딘검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자명한 진리를 총동원 했는데 탐진치가 꼼짝도 안 하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보세요. 이제 자성, 참나각성을 해가지고 참나 현존 해가지고 딱 정신 모아가지고 자성 직관 해가지고 이 크리스탈 얻어가지고 수정 얻어가지고 빛을 쫙 쌌는데 실제로 빛이 나갑니다. 빛을 쌌는데 지혜의 빛으로 진리를 분석했더니 탐진치의 실체가 벗겨져요. 탐진치는 본래 무산고 무아야. 그러면 뭘 얻은 거예요. 그분은 반야검 중에 아공검 아공검 얻은 양반이고 실체를 딱 깨뚫어봤더니 어디까지 깨뚫어봐요. 진리 분석.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야. 오온이 본래 공해. 이 말에 오온이 쫙 졌다 하면 어떻게 돼요. 벗검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덮하고 들어가면 덮하고 들어가면 육바람이라고 맞으면 선이 어긋나면 아기야! 까지 가면 구공검 얻으십니다. 저기 석가모니 제자들은 게임으로 치면 아공길드죠. 아공검 얻어가지고 되게 만족해하는 아라한들. 벗검검은요. 저기 선불교 지금 화두 잡고 있는 양반들은 벗검검 얻어야 만족합니다. 그것도 얻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 위에 구공검이 있는데 진짜 보살도는 구공검 얻어야 해요. 게임하고 스타워즈를 좀 연계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다 하나씩 얻으시라고. 지금 다 지금 반야검 하나씩은 지금 품고 계시는 거잖아요. 잘 안 들어서 그렇지. 칼은 칼이라고요. 그걸 더 갈고 닦아서 플라즈마 터져 나오게 해서 자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배터리가 일반 배터리로는 안 됩니다. 하단전에 기운을 좀 많이 모아주세요. 여기에 웬만하면 태식 기운 정도 몰아주시면 상단전으로 기운 빵빵하게 가죠. 태식 하면요. 여기 이게 단이 돼요. 단. 기운하고 참나가 만나서 참나의 현존 플러스 순수 기운하면 단이에요. 이 크리스탈 수준이 1단부터 9단까지 일반적으로 10지는 명예지라 1단부터 한 9단 1지에서 9지 정도 단위에 실력 차가 나요. 그래서 성경식으로 말하면 칭의 성령 찾았다 그러면 1급 정도밖에 안 돼요. 성화 이 보석 안에 이 보석 안에 이 보석 안에 육바람이 하나님의 진리 형상 정도 새겨져야 이 정도 보석은 돼야 이제 1단이다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1단의 경기입니다. 그 이 진리의 수레바퀴에 빠져버린 헤어나올 수 없는 경지 구공인 진리까지 깨닫고서 그거 거기서도 법공 진리로 거기 빠져있으면 아직 법공검이고 아공의 진리 속에서 그 진리의 그 직관과 분석 실천이 이루어지면 그건 이제 알아안이고 그게 아주 안착되면 알아안이에요. 그 수레바퀴에 못 빠져나온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구공의 진리까지 없고 못 빠져나오면 1지 보석입니다. 1단입니다. 그럼 이 정도 되는 양반이 층이 성화됐죠. 영화는 2지 보살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단이 태식이 성공을 해가지고 이 단이 제대로 단이 되는게 2지 보살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영화 구할 채 얻었네 하는게 2지 보살. 저희 선생님도 2지가 되면 2단이 되면 이 법신이 불멸의 법신이 된다. 원래 불멸인데 시공 안에 영향력을 온전히 확보한 불멸의 법신이 된다. 그러니까 시공 안에서도 불멸하는 법신이 있다. 이 소리에요. 시공 밖에서 원래 불멸인데 시공 안에서도 불멸이다. 그러니까 포스의 영이죠. 아까 얘기한. 포스의 영이라는 건 불멸의 법신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원하면 나타나버려요. 자기가 에너지체, 물질체까지도 펼쳐버려요. 그게 2지 보살이. 장난하는 것 같은데 진지하고 진지한 것 같은데 이상하죠. 광선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저희는 이러고 놉니다. 제가 영화 보고 어제 막 신나서 광선거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신나서 얘기를 그저께 했군요. 월요일날 봤으니까 했더니 이걸 또 우리 디자이너가 바로 광선거 멋지게 디자인 해가지고 이 내용 그대로 지금 카드로 만들어져서 페북이나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학당 카페는 안 올렸나요? 요거는? 페북이나 이런데 혹시 보셨을 겁니다. 혹시 카페는 안 올렸으면 학당에도 올려드릴게요. 재밌게 공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 문화랑도 얼마든지 호흡하면서 왜 가능하냐면요. 진리는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느 시공에 들어가도 다 접속이 됩니다. 그 시대의 대중문화에도요. 당연하죠. 저는 대중문화랑 더 친해요.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볼 거면 아예 고전 아니면 아예 대중문화 봅니다. 왜냐하면 중간은 제가 보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예 고전은요. 에고건 에고의 본성을 다루건 참나의 본성을 제대로 다뤄요. 몇 백 년씩 이상 살아남은 고전들은 그리고요. 아예 또 대중문화는요. 인간의 에고 수준에서 욕망을 솔직하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영성이나 이런 것도요. 더 솔직하게 잘 그려요. 그냥 고창한 걸 안 하고 흥미 끌어 보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재밌게 일을 엮어 가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진솔하게 드러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중문화 보면서 영감을 받지 아니면 완전 고전이거나 요 어중간한 게 있어요. 고전같이 포장돼 있는 요런 것들은요. 제가 보면 짜증나요. 왜냐하면 그 작가의 개똥철학과 싸워야 돼요. 이해되시죠? 본인의 그 주관이 있는 작품이요. 오히려 저는 힘들어요. 다 저처럼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입장은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차라리 그 참나의 본성을 깨뚫어본 고전이거나 에고의 본성을 깨뚫어본 고전이거나 차라리 사람의 대중적인 그런 탐진체의 마음에 부합하는 중에 은근히 드러나는 또 영성이 있다니까요. 그걸 즐기지 어중지 않게 영성을 가르치려고 덤비면 쟤 못 본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못 보겠다. 안 맞으니까 실상하고 실상하고 어긋난 정도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요 중간 단계가. 왜냐면 자기대로 뭔가 만들어 보려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대중을 따르거나 차라리 본성을 따르거나 하면 차라리 솔직하고 편하다. 재밌다. 못 이기라도 결론이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중문화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 대중문화랑 많이 소통해서 더 재밌는 대중문화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안에 영성이 더 들어가면 좋겠고 진짜 영성을 구현하는 작품도 많이 나오면 좋겠고 어줍잖은 무지와 아집에 쌓여있는 폼 잡는 허세와 교만으로서의 그 영성 작품들은 오히려 대중문화만 못하다. 그 공자님이요 중간에 보세요. 자기가 경을 쓰거나 아니면 그 당시 대중가요 모아가지고 대중가요집을 시경이라고 냈어요. 공자님 쓰신 글 아니에요. 그 당시 대중가요 가사집이에요. 가사와 한자는 그대로 의미 있어서 부르면 노래가 됩니다. 요즘 대중가요집 사면 시경이랑 내용 똑같아요. 맨 사랑타령이고요. 대부분 사랑타령 하다가 인생에 진리를 설파할 때가 온다니까요. 탁 공자님이 애용했던 그 시경의 내용 어떤 남자가요 널 아직도 사랑해 그러면서 길이 멀어서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노래한 게 있어요. 마음이 없을지 언젠 길이 멀어서 안 올까 이걸 공자님이 제자들한테 즐겨 인용합니다. 누가 공부하기 힘들다 그러면 마음이 없지 길이 멀어서 안 올까 시경에 그 얘기를 해요. 그 연인들 간에 그 대사를 공자님은 즐겨 인용합니다. 공부할 때 그리고 시경 안 읽은 놈이랑은 내가 대화하면 담벼락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 이 정도이겠네요. 시경을 안 읽고는 외국의 외교나 이런 거 나가면 안 돼. 사람 마음을 그렇게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공자님도 즐겨 접한 게 뭐예요? 대중문화예요. 인간의 진솔한 탐진체의 모습들을 그 시대 그 시대마다 표현되는 게 달라지니까 그 시대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진솔한 대중문화 욕심 전문가가 그대로 양심 전문가입니다. 진짜 양심 전문가는 그대로 욕심 전문가고 근데 어설픈 전문가들이 사람을 잡는다 이게 제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대중문화 가지고 저는 잘 놉니다. 저거 좀 이상한데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놀다 보면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양심 욕심 다루는 데 있어서 양쪽의 전문가가 되셔야 자유가 와요. 진짜 자유가 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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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